이 포즈가 드리블 시그니처 포즈라고 하더라구요 자, 이어서 가운데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 포즈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파이팅 넘치게 부탁드릴까요? 자, 가운데 보시고 파이팅! 파이팅! 저희가 사실... 이렇게 같이 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가수라는 꿈이 굉장히 감정을 했었어서 저희가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저희 눈을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다시 대결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자님께서도 질문에서 말씀을 하셨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의 마음은 또 어땠겠습니까? 제가...